조금 있어야 돼요. 선생님들 노래 한 곡만 내주세요. 앨범 내줘잖아요, 앨범. 제가 2013년도 4월에 앨범을 냈는데요. 탱조라는 팀으로. 망했죠. 한 번만 불러주세요. 망한 이유가 만우절날 앨범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빚지 않은 거예요, 제가 앨범 냈다는 게. 그래서 망했습니다. 하지만 노래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. 간주들만 불러주세요. 간주를 하자면 간단하게 난나라난나나 헤이 나라나라난나나 호 이렇게 외치는 게 있거든요. 그건 우리가 해줄게요. 시작! 난나라난나나 헤이 나라나라난나나 호!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, 반복. 시작! 난나라난나나 헤이 나라나나나 호!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. 라라나나나라난나나나 헤이 나라나나나나айтесь. 해이 나라나라라. 해버리버리. 힘바라나나나 헤이! 왜 막 stamped 말iet가. 그냥 parties ask, humanitarian 귀를 가세요. 네 노래 좋은 노래입니다. 자, 목을 봐요. 자, 다시ião호로 이제 번져주시고요. да. Immensu 넣으세요. 이면수 투하 들어갑니다, 이면수. 이면수 여기 있어요. 양파 넣고. 양파랑 고추랑 대파 다 넣어주세요. 대파 넣고 10분 하면 돼요. 이제 푹 익으면. 맛있겠다. 그러면 최세프 노래 한번 해. 원래 기타랑 이런 거 치면서 딱 잘하시잖아요. 저도 작사, 작곡 한 곡이 하나 있는데 음원도 있어요. 최선석 작사 작곡, 레이나 노래 윤상 편곡. 네 개곡. 그대 오늘도 힘겨운 그대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는 날. 선생님.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지금. 그냥 뭐 초기간 주자마자 그냥. 꼭 가셨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. 안 되겠어. 내가 해야 되겠어. 답가를 또 선생님. 내 이름은 잊으리. 꼭 잊으리. 립스틱 안 해. 립스틱 안 해. 지금 딱 감정 잡고 너무 좋게 듣고 있었는데. 오늘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애키겠어요. 마지막 간 보시고 다 됐어요. 또 다 됐어요.